광주의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는 신활력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광주가 꿀잼 도시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신활력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5대 신활력벨트, 복합쇼핑몰 유치, 축제도시 브랜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익사이팅 관광도시 광주라는 비전과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명 실현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김준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5대 신활력벨트, 어등산 관광단지, 축제도시 조성 등 민선 8기 신활력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신활력 사업을 통해 시민이 바라는 꿀잼 도시 광주,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명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